이른바에서 우리 4명도 오면 일본어? 한국어? 고참을 마세요 고참을 마세요 일본어, 한국어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, 4명으로 얘기할 때 섞어서 말해요 네 그러니까 설거지 여성은 뭐 나이나니 시켰어요? 응 밥 시켜요 그만 시켜요 밥 시켜요 자, 하루도 사기 시켰어요 응 화장실 이리 와 여기 시켰어요 시켰어요 저 식수는 네 선수는 감사합니다.